Q. 내가 상대하자 오 목소리!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신스킨입니다 신의 빠따 잭슨입니다 갓 스테프 잭슨데 목소리가 일단 오 울린다 울린다 동굴 잭슨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듯한 자 일단 이속 빠른거에는 다른 모션은 없습니다 자 감정표현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죠 오공 닮았다 좀 도발도 그러고 다 하나밖에 없네요 잭슨은 자 춤 근데 뭐가 빛같은게 날린다 빛같은게 금가루가 날리네 금가루가 금가루같은게 막 날리는데 자 평타 모션 보죠 자 평타 모션 금가루같은게 날리네요 오른쪽에서 훌려치는거랑 왼쪽에서 훌려치는거랑 두개네 어 잠깐 기압이 있네 으아악 으아악 이러네 약간 사이버네틱한거 같기도하고 뭔가 하늘에서 갓씨 얘기하는것 같기도 한데 뭔가 금가루가 계속 여기서 휘날리는데 금가루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이거 여기서 금가루 잭스야? 자 크리티컬 모션 보죠 자 크리티컬 모션 내가 성대하지 크리티컬 모션은 위에서 찍는거 평타 모션은 왼쪽 오른쪽으로 부려치는거 크리티컬 모션 크리가 터지면 금가루가 조금 더 날리는거 같네 크리가 터지면 금가루가 좀 더 많이 날려요 이 금가루 아이 목소리가 너무 크리티컬 모션 자 스킬을 한번 봅시다 4개만 찍어보고 자 Q부터 어이 뭐야 왜이렇게 높이 떠 잠깐만 너무 높이 뜨는거 같은데 내가 상대하네 이거 서전태 점프가 좀 늘어났습니다 자 W W는 크리티컬 모션이랑 같네요 근데 빛이 삐잉 신성하게 때립니다 마치 교황패하 뭐 예하 예하라 부르나 교황님한테 맞는것 같죠 너무 신성하게 때리는데 돌리는 오 신성하다 신성하다 이거 돌리는 느낌이랑 이 범위랑 범위 자체가 넓다보니까 돌릴때는 이만큼인데 터질때는 확실히 넓게 자 일단 터져요 자 궁을 일단 찍었습니다 쿵쿵 따가보죠 퐁 퐁 따 W모션이랑 같은데 좀 더 신성하네요 자 이게 W에요 이게 W고 이게 쿵쿵 따고 비교되죠 왜이렇게 신성하냐 종교인 전용 스킨이야 자 궁 써볼게요 공격준비완료 용 두배로 신성하다 자 자 아니 안닿겨 종교인 전용 스킨이란 느낌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신의 빠다 잭스 흫 흫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신성하게 죽나 봅시다 과연 얼마나 신성한가 잠깐만 팔이 4개는 아니구나 잠깐만 팔이 6개로 늘어나나? 잠시 자 멀리서 죽어봅시다 6개로 늘어나는거 맞네 자 이렇게 죽어요 자 그리고 기대하던 기환 자 기환은 과연 얼마나 신성할까 좀 멀리서 보자 기환은 그렇게 신성하진 않은데? 짜잔 잭스가 팔이 6개가 되는 스킨 신의 빠따 잭스였습니다 자 일단 모션을 다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살래? 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제 성격이 이렇게 신성한걸 싫어하는 편이라 안사해요 개인 취향인데 목소리나 이런게 아무래도 되게 신성하고 다른 잭스랑 비교하면 목소리가 완전 다르거든요 사운드가 달라가지고 쓰고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저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안사해요 가 아니아니아니아니 살래요 살래요 이렇게 약간 삐까뻔쩍한 잭스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저를 위해서 인식을 한 걸 마시고 들어가야 Cre마 아대 이루어진 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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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대